자, HLB의 하락이 좀 컸죠?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HLB의 흐름을 보면, 오늘 기관이 14만 2955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602주 매도했죠. 자, 보시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판 걸로 나오는데, 이날도 그랬죠? 이날도 15만주 판 걸로 나왔지만, 결국 공매도가 30만주 넘게 나왔죠? 자, 그렇게 따지면 15만주 정도 누군가가 더 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14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6시 15분 되면 공매가 집게 되겠죠? 자, 그걸 보면, 실제로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량이 좀 줄고 있죠? 이제 만주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6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에서만 매도를 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전 고점보다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시간이 그래도 좀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좀 흘렀죠? 10월 22일 정도부터 하면은 시간이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시간 잘 가고 있죠? 자, 주가가 이제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정하면은 또 레벨업이 되겠죠? 자, 레벨업이 안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안 될 이유는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없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레벨업이 안 되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 계획대로 너무나 다 잘 찹찹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이번 주 엘리바 합병 공시 떴죠? 공시 떴고 15일 되면은 마무리 되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회의록 나오죠? 프리엔드 회의록 나오고 그리고 엘리바 합, 저기 설립이 되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단기에 그냥 어떻게 해 보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상당히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HLB는 리보세란이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은 항상 이런저런 뭐 걱정도 되고 정말로 리보세란이 비가 없는 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계속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이 정말이라는 거를 계속 내가 이제 확신을 가지면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늘 뭐 이렇게 좀 팔았지만 아무 관계 없죠. 기업의 가치는 계속 이제 한골탈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무슨 뭐 이런저런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람을 쑥쑥 불면은 조금 이제 믿음이 부족한 심약한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성공 사례를 보고 해도 지금 당장 이 주가를 보면은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면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가 얘기했죠. 배포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다. 그런 사람만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런 이런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게 월봉이니까 쭉 가다가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제 아마존닷컴 이거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항소제약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죠. 3개월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하니까 야 이거 항소제약 이제 성장 끝났는가 보다. 리보세라니고 뭐고 이거 다 가짜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창대하죠. 시작은 미하겠지만 결과는 무지막지하게 창대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창대한 결과를 주는 기업이 자주 나오냐. 자주 나오지 않죠.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부분들 지금 팔고 다른 데 가라고 계속해서 이런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신문, 스포츠솔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HLB만 가지고 그런다. 뭐 이런 소식 나오죠. 그렇게 자꾸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맞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이오주를 다시 산다 그러면 다른데 바이오주를 팔고 어디를 갈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오죠. 정말로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가볼 만한 배팅을 한번 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먹고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관계 없습니다. 팔고 다른 데 가도 되죠. 그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러면 한 1년 내 망하지만 않으면 되죠. 1년 내 아니면 일주일 내 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회사에 가도 되는 겁니다. 가서 단기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며칠이 됐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들어와서 며칠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겁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런 부분 제가 알려드리죠. 신약이 개발 성공하기 전에 주가보다도 낫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스모 최고상 받은 부분 그런 부분 되죠. 그리고 오늘 유증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회의록이 나왔죠. 이사회의사록 나왔습니다. 납입일이 11월 11일 딱 떴죠. 한다면 딱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회사죠. 이어서는 자, HLB 3자배정 요상증자 딱. 그래서 유증해가지고 HLB US에게 이렇게 주식을 260만조 발행해서 주고 1800억 준 부분 다시 돌려받죠. 돌려받는 겁니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이 되면 이번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되면 엘리바 100% 이렇게 HLB하고 확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병이 되면 단기차에 빌려왔던 그 돈도 15일까지 돌려주기로 되어있죠. 이제 15일 되면 이번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되면 그 돈을 이제 딱 돌려주죠. 그러면 합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획한 거는 계획한 대로 그대로 쭉쭉 진행이 되고 있죠. 회의록은 24일 전까지 나온다 했으니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죠.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회사에서 빠르게 공지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공지를 하겠죠. 거짓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 믿으면 되는 거죠. 리보세라닙 중국에서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록 나오고 하면 공매 세력들이 흔들만한 그런 기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죠. 회의록까지 나와버리고 네오레바 설립이 되어버리고 하면 지금 이런 가격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개인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다 현실화되는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가격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이저 세력들도 이런 부분 현실화되는 부분을 계속 보게 되면 또 이제 계속 물량을 계속 늘려나가겠죠. 당연히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되죠. 이런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대는 이런 세력들이 나쁜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나쁜 세력들이죠. 내가 한번 배팅을 하러 왔다. 이렇게 정말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갈 길이 정말로 멀죠. 정말로 이거 가난까지 본다 그러면 시총 100조가 정말로 꿈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오버슈팅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적정 시총이 80조다 이러면 오버슈팅해서 100조까지는 한번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봐서는 매출액하고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을 보면 그게 그냥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길리어드도 2천억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144조 한번 찍었죠. 찍었고 셀트리온도 2천억 3천 시작해가지고 30조도 찍어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대한 큰 황골탈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흔들림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내 마음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계속 걸어가면 되죠. 내리려면 내려봐라 이러면서 배포가 필요합니다. 배짱도 필요하고 조금 뭐 이렇게 흔들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사놨는데 며칠 되지도 않는데 이거 손해가 얼마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내가 팔 시가총액만 딱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가총액 정해놓고 팔면 되죠. 주식의 가격을 지금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잘 잡으면 흔들 수 있는 기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잘 갑니다. 시간은 기다리다 보면 잘 가고 굳이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죠. 어차피 주가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괜히 뭐 마음 졸이면서 이러면 어쩌지 저거 저러면 어쩌지 이러면서 벌벌벌 뜨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서 성공 DNA가 심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데 알아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바뀔 거라고 저는 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